안녕하세요. 이도한 하우스튜브의 이도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도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이 주택 단지는 2개동 8세대로 이루어진 수직형 타운하우스입니다. 평택 남부지역에서 대표적인 수직형 타운하우스는 평택시 용의동에 위치한 지엘 테라스를 꼽아볼 수 있겠네요. 평택 남부지역이 아닌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에서 가까운 평택북부지역, 즉 송탄에서 수직형 타운하우스를 찾는다면 오늘 소개하는 집을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7분, 편의점 도보 2분, 중소형 마트는 도보 5분, 지하철 1호선 송탄역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차량 7분, 그리고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까지는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지하에는 3대당 2대씩 주차 가능한 넓은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사용 가능한 수직형 구조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 2층에는 침실 2개와 드레스룸 1개, 욕실 1개가 있으며, 3층에는 작은 방 2개와 욕실 1개, 그리고 넓은 야외 발코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고 탁 트인 옥상, 루프트 테라스까지도 있어서 정원은 없지만 다양한 야외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수 직관으로 완전한 도시지역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35평이며, 테라스 포함 실사용 면적은 약 44평입니다. 분양 가격은 4억 1,900만원이며, 8세대 중 7세대는 분양 완료된 상태이고, 단 한 세대만 분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현장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가에 있는 이 주택 단지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현장인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으며, 그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 주변에는 대부분 전원주택과 고급 빌라들이 있어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차량 소음도 적고 도보로 통행하기에도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 입구와 입주민만 출입가능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죠.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3대당 2대씩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입주민 회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층고도 높고 차량 주차 폭도 넓게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서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또 있습니다. 내부 홀로 들어오면 계단을 통해서 지상 1층으로 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상 1층 홀에는 이렇게 CCTV 모니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도 꽤 신경 쓴 모양입니다. 지상 1층 단지 내로 들어오면 뒷동과 앞동 사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실 집은 앞동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욱더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 전실 우측에는 넓고 깔끔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은 아주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마블링 패턴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대리석 타일로 벽면과 바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드 방식의 자동문입니다. 수동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구요. 자동으로 사용하셔도 전기세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까 자동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1층 게스트 미니 욕실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우선 욕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한 욕실이지만 층고는 넉넉한 편이구요. 세면대와 자변기만 설치되어 있는 미니 욕실입니다. 인테리어는 아주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니 욕실 치고는 꽤 넉넉한 크기로 만족스럽습니다. 1층의 바닥 전체는 고급스러운 헤링본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거실 공간은 아주 넉넉하고 쾌적합니다. 바닥에 헤링본 타일과 노란 간접 등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구요. 거실의 양옆으로 웨인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거실 정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아파트 안은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샤시 유리에는 틴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낮시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기본 인테리어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입주하실 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과 함께 있는 주방 앞으로 6인용 식탁을 둘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식사 공간을 제공하며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인덕션과 후드가 있어서 대면식 주방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냉장고 두 대 설치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구요. 안쪽에 이 공간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의 우드 상판과 화이트 주방 가구의 조합이 아주 깔끔하고 멋집니다. 기본적으로 넓고 큰 싱크볼이 안쪽에 있지만 아일랜드 식탁 위에도 작은 싱크볼을 하나 더 설치해 두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부장을 포함해서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하부장에 모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납 공간은 주택의 규모 대비 넉넉한 편입니다. 주방의 메인 싱크볼을 보시면 일반적인 기성 싱크볼 제품과는 다른 수입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각지고 깊은 형태의 어두운 메탈 재질로 된 싱크볼은 쉽게 볼 수 없는 고급 제품이죠. 싱크볼 위로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맞바람으로 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는 작은 싱크볼이 있어서 조리할 때 필요한 물을 받거나 간단한 설거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리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서 다 해결할 수 있죠. 금색 수정까지도 건축주분이 직접 선정해서 수입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싱크볼 2개, 냉장고 2대도 넉넉히 들어가는 주방의 구성과 동선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멋진 주방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폭과 높이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계단 옆 벽면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넓은 침실 2개와 욕실 1개, 드레스룸과 작은 야외 발코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 바닥은 우드 타일로 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털 달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웨인스 코팅이 되어 있는 이 깔끔한 방은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구요 자녀방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작은 야외 발코니가 딸려 있습니다. 냉방을 위한 칠회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간단한 바람을 쐬러 나오기에는 꽤 괜찮은 공간이죠. 원하시면 썬룸으로 시공하셔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고 눈비를 막아줄 천장만 시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쪽에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바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나옵니다. 기다란 형태의 드레스룸이 보이구요 좌측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요즘 시대에 맞는 고급스러운 흰색 마블링 패턴의 타일과 금색 수전을 사용했습니다. 좌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넓은 욕조까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욕실을 보여줍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옷장으로 다시 꾸미셔도 좋구요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하시면 수납 공간은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옆에도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2층 복도로 나가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립니다. 복도 끝에 있는 이 두 번째 방 역시 상당히 넓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첫 번째 방 못지않게 넓기 때문에 이곳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 번째 방에 있는 이 문을 열면 아까 보았던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욕실과 드레스룸을 공유할 수도 있구요 어느 한쪽 방의 문을 막아서 개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층과 3층에도 욕실이 있으니까 이곳은 안방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2층의 인테리어도 호불호가 적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개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촌스럽지도 않은 이런 인테리어가 저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2층 복도에도 이런 액자와 멋진 조명을 하나 두어서 복도 공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3층에는 작은 방 2개와 욕실 1개 그리고 작은 야외 발코니와 넓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우선 3층 공용 욕실입니다. 화이트와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이 욕실은 좌변기와 세면대 샤워부스까지 갖출 것은 다 갖춘 욕실인데요. 동일 유사 면적 규모의 다른 타운하우스 대비 욕실의 크기는 상당히 넓은 편인 것이 확실하네요. 3층의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립니다. 2층의 방보다는 확실히 작지만 자녀의 침대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작은 옷장까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크기의 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의 부족함은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방을 활용해서 채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작은 야외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렇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후에는 천장 지붕이나 썬룸으로 시공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넓지는 않지만 채광이 좋은 곳으로 썬룸으로 시공해서 다용도실이나 창고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3층 두 번째 방입니다. 파스텔 오렌지 색과 흰색 투톤 벽지로 시공된 이 방 역시 첫 번째 방과 거의 동일한 크기입니다.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3층의 메인 야외 발코니입니다. 바닥의 거의 모든 공간에는 데크가 시공되어 있구요. 일부만 데크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수영장을 만들어 주기에도 용이합니다. 이 집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야외 발코니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의 관리가 부담스럽거나 굳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야외 발코니만 있는 주택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옥상 루프탑입니다. 상당히 넓은 옥상 공간으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층의 야외 발코니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프탑 공간이 더 넓고 탁 트여서 마음에 듭니다. 이 공간을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바닥에는 데크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공이 필수입니다. 현재는 기본 방수 시공만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꽤 미끄럽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평택 지산동 타운하우스 어떠셨나요? 초등학교가 가깝고 도심에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평택 북부 송탄 지역 내에서 이런 깔끔한 주택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같은 평택 지역인 가까운 천안 아산 지역에 비해서도 4억 1,900만원이라는 금액은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현지 시점 기준으로 딱 한 세대만 남아있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좋은 주택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